1월 22일 토요일 오이타영과 미야자키현 인근 앞바다인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약 10시간 동안 31번의 지진이 연속으로 저녁 9시 30분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효과나다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늘 1월 28일 새벽 4시 6분에도 효과나다에서 경우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효과나다 경우 6.6의 지진의 여파는 건물이 파손되고 수도와 전기가 끊긴 곳이 많았으며 지진으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효과나다 해역에서 경우 6.6의 강진은 25년 만에 지진입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의 주변 지역에는 활화산들이 존재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규슈 효과나다의 경우 6.6의 강진이 300년 이상 분화하지 않은 후지산의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을 유럽과 미국의 지진학자와 화산학자들은 오늘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10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으로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이 가능한 것일까요? 화산의 폭발은 3가지 조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화산 바닥에 마그마 활동이 있고 그리고 마그마가 상승하는 통로가 있으면서 마그마가 치솟아 올라오를 수 있는 동력이 갖춰져야 합니다. 후지산은 앞에 두 가지 유인이 존재하며 후지산은 300여 년 전에 난카이 트로프 대폭발 후에 대분화를 했었습니다. 화산은 300여 년 전에 한 번 격렬하게 분화했습니다. 그리고 후지산이 다시 대폭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이 필요하고 마그마가 충분한 능력이 축적된 이후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위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을 통하여 화산 관측소는 화산 바닥의 마그마 활동을 분석할 수 있으며 마그마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분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화산 폭발 경고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지진과 달리 화산 경고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분화 경고 발령 후에 화산이 폭발이 실제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일본은 후지산 화산 폭발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의 경고는 최근의 일만 예측할 수 있고 1개월 후에 폭발할지의 여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기 조짐이 보이고 이산화항이 높게 솟아오르고 작년 12월 3일 같이 후지산 근처에서 강진이 연속 3번 발생을 할 경우에는 우선 대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달 12월에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여 바닥에서 마그마 활동이 빙번한 것을 보여줍니다. 1월 22일 토요일 일본 오이타연과 미야자키연, 인근 앞바다인 효과나다 해역의 경우 6.6강 직말생 지역과 후지산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규슈 사쿠라지마 화산과 아소산이 연수폭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앙구조선단층대를 따라서 후지산에 분명히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2006년 개봉한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를 일본인분들이 볼 때에는 그저 스토리가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주제의 공상과학 영화로 재미로 봤을 것이지만 5년도 안 된 2011년 3월 11일에 동일곤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6년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소산의 폭발과 함께 구마모토로부터 후지산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마지막은 일본열도 중앙부의 포사마그마가 갈라지면서 후지산이 대폭발이 임박하게 되는 것은 15년이 지났지만 영화 속의 가설은 현실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28일 금요일 현재 역시도 규슈 사쿠라지마와 아소산의 대폭발 그리고 중앙구조선단층대의 연수폭발과 함께 중앙의 포사마그마가 갈라지며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게 되는 의기인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